여성용도요. 요 이제는 XR 라인으로 네이비 컬러 등장을 합니다. 위아래 그리고 옆쪽에 민트 그리고 핑크 컬러 요 3가지 중에 결정을 하시면 맨 끝에 걸려있는 하위 퍼포먼스 라인을 저희가 또 챙겨드려요. 얘는요. 제가 막 요가, 필라테스 운동할 때요. 입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신축성 끝내주게 잘 들어가 있고요. 이런 데가 다 자수처리가 들어가게 됩니다. 위쪽 라인도 끝내주게 떨어지면서 절개절개가 또 한 번 많이 들어가요. 무릎 부분에 다트 패턴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릎 튀어나지 않게 하지만 원단 신축성은 굉장히 뛰어나게 들어가게 되고요. 맞아요. 치마레깅스이기 때문에 너보다 편안하게 입기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중에서 저는요. 컬러 고민을 좀 하다가 핑크 컬러를 입어봤어요. 일단 뭐 편안하다 그리고 안 입은 것 같은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요. 일단 우리 여자들을 아무리 그렇죠. 이런 스타일의 옷이라고 해도 날씬해 보였으면 좋겠어.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. 이 루카프가요. 패턴이 진짜 잘 나왔더라고요. 정말 사람이 낄어 보이고 사람이 늘씬해 보이는 그 느낌. 지금 저도 그 느낌이 너무너무 만족감이 컸어요. 일단 한번 보세요. 컬러감 자체도 굉장히 화사하죠. 그런데 얘가 패턴이 살짝 허리라인에 들어가요. 그렇기 때문에 없던 허리도 생기는 그 느낌이 있고요. 이런 데 아무래도 통째로 같은 컬러로 들어갔으면 더욱더 밋밋하기도 하거니 뭔가 팔뚝 같은데도 두꺼워 보였을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배색감을 한번 더 눌러주다 보니까 늘씬해 보이고 뭔가 포인트적인 효과가 톡톡히 들어가면서 그리고 역시 이렇게 포켓과 지퍼 처리가 다 들어가니까 이거는요. 운동 나가실 때도 좋습니다만 이제는 가을에 가볍게 외출하실 때 왜 자켓처럼 아우터처럼 활용하시기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지퍼를 쫙 하고 올리면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약간의 하이넥 스타일로 치받치지 않는 여기까지 딱 올라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왜 얼굴에 쓸릴까 턱에 쓸릴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.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에어로실드 원사로 다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쫀득쫀득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이 공존하는 고로한 고밀도의 탄탄한 원단감이라는 거. 그 느낌이 전반적으로 바지까지 다 이어집니다. 바지는요. 이제는 밴드 자체랑 5cm 넓게 들어가 있고요. 안쪽에 또 고무줄이 있어요. 그래서 조절하시면 되시고 자체 신축성도 이렇게 좋고요. 여유 공간이 다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하나 끼는 거 없고 미리도 충분하고요. 이제 팬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퍼 포켓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하기도 좋아요. 그래서 캠핑 같은 거 이제는 아이들 데리고 가실 거 아니에요. 그때도 이렇게 위아래 트레스토를 입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괜찮거든요. 하의는 저희가 블랙으로 맞춰드립니다. 그리고 슬림핏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다리까지 좀 느슨한 맛이 있죠.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고객님이 가져가시는 르카프의 XR 라인 백화점 동일 라인 오늘 보시는 바로 그 사양이에요.